광고주분들이 지금 독서실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디 좀 공부를. 뭐야? 뭔데? 어 엉크 떴다. 자 엉크 떴다. 잠깐 엉크 떴다. 야 엉크 떴다. 야 인마! 준희씨 그 옆에 사람한테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좀 그만? 오늘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네요. 오른쪽 표정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좀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조끼가 엑시던트라고? 니 드립이 엑시던트야. 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 독서실 총무 전형적인 복장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드립을. 이건 진짜 엑시던트지. 광고주님들이 준 독서실지. 뭔 소리야. 원래 공부하던 곳으로 알고 오신 거야. 유튜브 영상은 보셨... 보셨죠? 안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안 되는데. 난 사실 왜 광고가 들어야지 잘 모르겠어. 진짜 엑시던트긴 해. 아 엑시던트 아니야. 광고주 잠깐 잠깐 볼까? 어우 너무 무서워. 야 광고주 우참이 뭐냐 얘들아. 당근마켓이 아니고 얘들아. 모든 학원생들 적폐가 칸다라고? 그만큼 칸다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엄청난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던킨 도넛 광고가 아니라 칸다라고. 당근마켓이 아니라 인마! 배달부가 아니라고 얘들아. 이거 복장이 독서실 총무 복장이라고. 칸다 배송료가 아니라 배달 어플이 아니라. 판다가 아니라 칸다. 칸다 러브. 천 원 넣어 감사합니다. 간다가 아니라. 제발 제발 제발. 간다 트래프트! 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광고주 좀 죄송합니다! 로켓 뺏어 게임 어플 아니라 교육 어플이야! 농수산물 직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보고 있으시다고! 대치동. 어? 그렇지! 대치동 학원? 아이방에서 단 5초. 대치동을 포함한 명문학군 강사의 라이프 클래스. 칸다 클래스. 칸다 클래스! 자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겨울 방학에 칸다 클래스 듣는다. 버스터스 대성 마임을 듣는다. 둘 다? 사람의 그렁트임으로 빠진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얘들아. 사회에서 언급한 벤이야 지금부터. 눈치껏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인마. 아 왼쪽 하단에. 칸다 중독서실입니다. 공부할 거죠 얘들아?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독서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실 청구 김민우입니다. 저희 독서실은 코로나 2.5단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방역대책 필요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독서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90명이고요. 광고주분들이 지금 독서실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디 좀 공부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감시를 오늘 다 할 겁니다. 교재 검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분들 저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 광고주님들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모습 참 좋아요. 굉장히 좋은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김영만씨 공법이. 이거는 넘어갈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창의성과 발전성을 기하는 공부를 지향을 해야 되죠. 환다 마크 몸으로 말해야 할 수 있다고? 네 원. 마트마 간디 아니야? 풀메이크업씨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 주원자씨. 네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 네네네. 대부분의 인원분들의 교재 검사 끝난 것 같습니다. 12시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좀 확인을 좀 해보죠. 자 환다 클래스 캠스터디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모범적인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죠. 이거지 얘들아. 완벽한 각도. 이 짜리밍 각도. 완벽한 각도를 여러분들. 우리가 어? 지현씨 핸드폰을 뭐 봐요. 지현씨? 핸드폰 보여줘! 지현씨 핸드폰 확인해줘. 보여? 어? 어? 엉크 떴다. 자 엉크 떴다. 야 잠깐 엉크 떴다. 야 엉크 떴다. 야 엉크 떴다. 우원재씨? 자 어떤 공부 중이시죠? 이 짜리밍은 쓰는 공부 중이신데 경기까지 허벅인 왕아 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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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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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미미누의 연대녀가 되고 싶다. 음... 뭐 어떻게 하... 어떻게 하게. 재키와이 아니야? 준희 씨 그 옆에 사람한테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좀 그만 드세요. 네, 준희 씨. 요요기인이 당첨됐어? 와! 와 씨... 어우 씨, 좋아요. 제이 씨. 자, 바꾸지 마. 자, 제이 씨 그대로. 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야, 오늘 깐 거 아니지? 준성아. 형 광고 들어왔잖아. 야, 인마! 어, 준성아. 준성아. 어, 잠깐만. 야. 아, 어? 아니, 내가 왜 저기 있지? 어? 관... 간다. 어, 간다. 저것... 야,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오늘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네요. 이게... 네, 오른쪽 표정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좀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네. 어이, 수... 수샷! 어이, 대인님 아니세요? 어? 어, 뭐야. 홍보하러 나오셨는데? 자, 아, 여기까지 오셨구나. 아, 예, 예. 이유리 쌤. 정수리 캠 있었어? 얘들아? 어, 주성! 어이, 씨! 경영 1반! 관다! 야, 주세로이. 그렇지. 좋아. 질문했는데 아무도 답장이 없음. 혼자여도? 괜찮아. 관다! 와우! 와우, 주원자. 와우, 관다. 와우! 와, 이걸 설계했다고? 소령 아니야, 얘들아? 이 정도면? 어? 아버님이 얘들아... 예, 좀 높으신 분 같은데? 광고주님 웨콘다에는... 에큰 뭐 샵 만들기 위한 피 하이드로 랄라과 에큰 앤드로켄 시야반응 메커니즘에 관한 답이 없나요? 아, 우리 대학 뭐 공대 쪽... 아, 이런 피드백도! 우리 광고주님들 한 번 답변을 들어볼까? 왜 이게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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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사과하시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솔직 담백한 어플이야.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돼. 정말 청렴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어어? 야, 956개를 검색해? 야, 문제 그냥 모르는 거 냅다 질문하네. 내 꿈은 쾅다 선생님. 쾅다 사랑해요. 들숨의 이용자, 날숨의 재력을 가져가세요. 와우. 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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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쾅다에 없는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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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데? 야, 뭐야? 뭐야? 아, 왜 뻔뻔하네? 핵전쟁 중인데도 쾅다로 공부 중. 좋아요. 아, 좋아요. 어, 좋아, 좋아. 드디어 애들이 지금 광고라는 걸 눈치를 좀 챈 것 같습니다. 자, 지혜 씨. 자, 집중해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지혜 씨 끝까지 집중해야죠. 자, 지혜 씨 끝까지. 자, 저 뭐 적어놨, 지혜 씨. 어. 자, 표정 좋아요. 지금 너무 심취했어. 야, 1차 합격이 최종 합격은 아니잖아, 주성아. 끝까지 가야지. 야, 여기가 유리. 자, 이거 조금만 옆으로 가봐. 어, 조금만. 아, 거기 가만있어. 잠시만. 잠시만. 야, 이분이 이분 아니야? 선생님 이분이죠. 선생님 이분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좋아요. 아, 나 집중하는 표정이 더 얄미있는. 태훈아. 표정 봐, 저거 씨. 태훈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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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고. 야. 아니, 뭐하냐고. 뭐하시는데요. 하, 씨. 좋아요, 이런. 이런 선진 공부법 정말. 뭘 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야, 너는 콘다 주식 있지 않아? 이 정도면? 야, 이러면 한 3대 주주 되지 않냐, 얘들아? 지금 3천 개를 썼다고 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기립박스가 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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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덕분에. 야, 야, 든든하게. 하하하하하하 와. 야, 이거 종이저끼 콘다였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대박. 자, 자, 이분 또 종이저.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누파울. 안 돼, 그만해. 그만해. 아이씨. 하하하하 하하하 콘다 그저 빛. 야, 슈퍼 에어팟 있었어? 슈퍼 콩나물? 야, 뭐야 얘들아? 어? 암막이야? 하하 오늘도 12시입니다. 오늘 콘다와 이렇게 윤덕서실 함께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콘다 CM송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콘다, 콘다. 내가 콘다. 괴롭게 하면 공부가 되긴 하니. 오니 그냥 최첨입니다. 그래서 세 번호로 승니당. 미미노 줌 독서실 여기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명문학군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하고요 관리 조교들까지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으로 강사와 전담 조교가 수시로 여러분들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관다 클래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아이고 고생 많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